여기 화물을 다녀오는데? 응? 어디서 왔어요? 그냥? 아, 무서워해. 야! 나와. 앉아. 빨리 앉아. 앉아. 이거 먹으면 단호박 물들어, 이거. 한 번 더 뽑아봐, 뽑아. 야, 언니가 참아. 언니가 참아. 언니가 참아. 언니가 참아. 언니가 참아. 개스라이팅도. 야, 궁금해. 네. 한 번씩 깜짝 놀랐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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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한 번 더 뽑아. 수업도 올려놨어. 다시 한 번 더 뽑아. 공이 옆으로 놓을게요? 응. 숄리 좀 짧은 거 같아. 어? 이게 제일 짧은 거 같아. 아, 여기 별 빠른 게 있어. 그래서. 이거 안 돼 우리 이제 오빠에 못 들었어 우리 이제 오빠에 어디있다 우리 저기 스타일로 어떡하냐? 타카나 올까? 타카나 올까? 나 한 3초만에 가만히 있잖아 타카나 빨리 조회 빨리 조회 너가 고기도 따로 사고 싶다 해서 목살 샀어 목살이 굽기 좋아 기름 안 떨어져 소금? 저기 소금 팔아? 아니 쌈장 샅장이었는데 쌈장이요 맥짱 어차피 짱과 똑같으니까 그래 맞아 잠주시면 나한테 먹게 맥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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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가리 expedites 동시에 엄청나게 맥주가 next 맛있다 넌 하elle 그니까 뿔이 다르네 아까랑 왜 할게요? 저기 사은랑 이래서 사는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라면을 끓이자니 어 햇반이 떴니 아 맞네 저기다 또 중탕 진짜 안갖고 있어 감사합니다.